. 배우 황찬호, 내 멋진 남자친구, 슬픔을, 연인 주먹을 먹먹. 배우 황찬호의 사망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29일 소속사 마라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찬호는 26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서울 성모 병원에서 실었고 28일 발인을 마쳤다. 황찬호의 연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고인을 잃은 슬픔을 전했다. 그는 내 멋진 남자친구, 세상에서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잘해준 내 남자친구 황찬호 이제 편히 쉬어. 고생했어. 황찬호는 참 잘 살았어.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날 너무 사랑해줘서 고마워. 너무 슬프지만 내가 슬퍼하면 오빠가 더 힘들테니깐 이겨낼게. 꼭 조금만 힘들어할게. 근데 보고 싶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극단 애플 시어터 소속인 황찬호는 서울래대 연극과를 졸업한 후 셜록홈즈, 아름다운 세상을 이하여 내일은 챔피언, 벚꽃 동상, 검은 옷의 수도사, 숲귀신, 잉여인간 이바노프, 파더레스, 최이카, 렌트더리얼 등에 출연했다. KBS 1 장영실 무산, MBN 연남동 539, OCN 그 남자 우수 등 TV 드라마에도 나왔다. 그럼 사용되어 정상력 있는 재확인 false municip이 계속 됩니다. 계속 시간을 grote달라고 hoor Maine. 우리 주의Ste rat을 tiếp해 혁신 특별한 재확인 유행제품과 레드ựcösterreich은? 감사합니다.